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일 양국의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이 순간에 우리는 한일 양국의 현주소, 뒷심, 그리고 실력을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사에 대한 기여도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를 29명 갖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공대 수상자는 20명입니다 일본 국적 수상자는 24명이고 문학상 3명과 평화상 1명을 제외하면 모두가 이공대 분야입니다 참고로 물리학상자 1명, 화학상 9명, 생략 및 의학상 9명입니다 놀라운 것은 일본 노벨상 수상자는 수도인 도쿄의 도쿄대학 뿐만 아니고 교토 대학, 나고야 대학, 호카이도 대학 등 전국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상입니다 이 상은 어떤 국가나 어떤 사회나 어떤 민족이 인류 사회에 기여한 바를 나타내는 공원도의 가장 대표적인 지포입니다 아시아권 국가 가운데서 일본은 단련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적 개발 원조는 일본이 한국보다 6.3배 정도 더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라는 것은 유상 원조 및 무상 원조로 좀 살만한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을 위해서 내놓는 일종의 공적 부조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서도 특히 생활이 어려운 주로 국민소득의 995달러 이하인 저소득국과 3,895달러 이하인 하위 중소득국 그리고 절대 빈곤 국가인 탄자니아라든지 미얀마 등의 최빈 국가들의 교육, 의료,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돈이 공적 개발 원조입니다 이 분야에서 일본은 오랫동안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또 독보적인 기부액을 자랑해 왔으며 한국보다 현재 6.3배 정도 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내놓는 돈은 2018년 기준으로 141억 6,700만 달러입니다 2018년 기준 4위입니다 국민 총소득 대비 0.28%입니다 한국은 23억 5천만 달러를 내놓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전세계 15위고 국민 총소득 대비 0.15%입니다 일본은 공적 개발 원조라는 분야에서 미국, 독일, 연국에 이어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업의 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총액 10조원 85억 달러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상인 기업 수는 일본이 우리보다 4배 많습니다 그런데 85억 달러에 근접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만 모두 다 85억 달러를 넘지 않는 모든 기업들은 근접하더라도 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다수 숫자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가 총액 10조원 이상 일본 기업체 수는 115개 사이입니다 한국은 29개 사이입니다 2019년 6월 1일 시장 가치를 중심으로 비교했습니다 2014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보면 시가 총액 10조원 이상 기업 수는 일본은 한국보다 4.0배 많았습니다 한국은 25개 사이였고 일본은 101개 사이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가 총액 상위 10개 기업을 비교해 보면 일본 상위 10위권 1위 도요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위 소니까지 포함되는 것 중에서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2클럽에 그리고 삼성전자는 도요타보다 더 시가 총액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국이 성장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그런 기업을 만들어 낸 것은 대단히 예외적이고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탄생하는 데는 호암 이병철 회장 이하로부터 일본 기업 경영에서 많은 그런 아이디어를 받았고 또 일본 기업 경영이 갖고 있는 단점을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근 회장이 많은 그런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세계 초 우량 기업이 탄생한 겁니다 우리 사회가 분열이나 갈등을 좀 봉합을 하고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몇 개 더 만들어보자 이렇게 국민의 힘을 모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시총 1위 기업은 도요타 자동차가 215조원 소프트뱅크가 112조원 엔티티 도코모가 96조원 순서로 보면 12소니가 61조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시총 1위는 삼성전자 275조 SK하이닉스 55조 현대차 26조 순서로 보면 12 마지막이 현대 모비스 21조원 순서입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의 시총 1위 기업인 도요타 자동차를 제칠 수 있을 뿐만 나머지 기업들은 10위권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글로벌 시총 500위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은 4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현재 자동차입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은 4개 이상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2008년도의 4개는 삼성전자 포스코 신한금유그룹 한국전령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 걸 여러분 보시려면 전세계 시가총액 500대 기업 가운데서 미국 기업은 2008년 145개에서 2018년 186개로 늘었습니다 중국 기업은 43개에서 63개로 늘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많이 노력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글로벌 경쟁에서 큰 기업을 더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 점은 참 빼아픈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는 일본이 한국보다 2.22배 많습니다 일본은 171개 품목을 갖고 있고 한국은 77개 품목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을 면에서 보면 1위 중국은 1729개, 독일은 693개, 미국은 550개, 일본은 171개 순서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7개 가운데서도 48개가 아주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15개 분야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고 일본과 13개 분야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고 미국과 12개, 독일과 8개 분야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77개 가운데 16개 품목은 시장 점유율 격차가 5%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피를 말리는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노벨상 수상자, 시가총액, 국제사회에 내놓는 공적원조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여전히 한일 간 격차가 우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산업사의 역사만큼 제법 격차가 넓기도 하고 깊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좀 더 분발해야 되고 항상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개인의 인생사에서도 타인을 바라볼 때 가능한 장점은 눈을 크게 보고 귀를 크게 열고 단점은 입을 다물고 눈을 감는 그런 자세가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과거사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일본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더 높게 치고 더 칭찬하고 더 눈을 크게 떠서 귀를 더 기울여서 배워서 익히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나 또 약점 같은 걸 좀 덮어주고 그 다음에 외면하고 좀 이해해주고 이렇게 하면 개인도 발전할 수 있고 국가도 더 한층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볼 때 참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가 현해탄 건너가지고 일본이란 나라 아시아권에서 가장 근대화와 산업화를 개국을 먼저 성공시킨 나라가 있고 세계 3위권 그런 국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미 뭘 해야 되는 그런 기준점 자체가 갑자기 높아져 버린 거죠 그 높아졌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도 탄생할 수 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비교가 우리 현주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국인들이 한 번 더 개인적으로나 또 회사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분발하는 데 힘이 되는 그런 비교 분석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